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재사고에 대비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.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옥상출입문 위치부터 개방상태, 대피공간 면적까지 8가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1일 오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. 화재 대피 공간인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한 주민 2명이 옥상 계단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. 맨 위층에 옥상출입문이 위치한 일반적인 공동주택 구조와 달라 막다른 승강기기의 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대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화재사고에 대비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. 경기도청이나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명을 검색하면 옥상출입문 설치 여부와 위치, 개방상태, 옥상 대피공간 면적, 그리고 유도 등 설치 여부 등 총 8가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출입문의 위치와 상태를 미리 숙지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.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해방대책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홍보문구를 제작해 경기지역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